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베랑입니다. 대만산이에요.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음...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 문화하고 K-POP를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음...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정말 즐거워요. 만나서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음... 제일 잘 즐거워요. 한국어 12주를 공부했어요. 음... 여러분이 많은 도라마에서 학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 여러분이来서 여기에서 학습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학습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습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습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고맙ت요. 여러분이 고맙고 있어요. 그리고... 음... 한국어를의 교회은 감사합니다.